샴푸빌라로 출발! 재밌게 놀고 오자 앞에 있다 아이린 여기네 다 왔다 이런거 맛있겠다 들어갑니다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펜션 종아 여기야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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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아 이뻐라 га 아 아 하나 둘 셋 철컷 하나 둘 셋 아 바로 하나 둘 둘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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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러 온 거 같은데? 눈아 눈아 눈이 꼭 눈우고 있어야지 눈이 너무 좋아 눈이 너무 좋아 눈이 너무 좋아 눈이 너무 좋아 선생님 식사2장 집사2장 선물 숨이 쉬는 물 담근 손 Zach 불러 같이 불러? 어 둘이 불러 아잇 잘 나왔습니다 드라이브 윤희도 안겹살아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희정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중간에서 뭐가 나와 뭐가 나오는데 저장 뭐한테 이렇게 크고 이모가 정국아 한편이 생일 축하합니다 지우도 이제 갈 거 아니야? 그니까? 이게 자석인데 정우랑 딱 붙어 반이 정우랑 이렇게 딱 반쪽으로 쫘악 붙는 거야 너네 이렇게 멋있어 안녕 어휴 천천히 자 끝까지는 안 해도 돼 쨍쨍하네 공구하니까 점점 터키 얍 애들 쉬지마 부쉬지마 안녕 꼬바 낚시 치고 해야지 어 불 꺼져 오 신기하다 미키마 미키마 점프해봐 정우아 점프 야 너무 웃겨 오 그럴싸해 그럴싸해 오 오 오 낚시 치고 낚시 치고 낚시 치고 낚시 치고 정우도 하여간 우리 아래생일 축하해 추억 시작 아아 멋지다! 아아 멋지다 야 어떻게 이럴수가 인자 끝났다! 끝났다! 16강 진출! 16강 진출! 자 한잔합시다 아 기분 좋다 진짜 진출해 고마워 고마워 아 정말 나아 아 정말 오우 다시 자 우리 성우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장모야 우와 뭐야 이거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사랑해 얘들아 종우가 갖고싶어했던 3D팬 맘에 들어? 선물? 내가 만든 3D팬 첫작품 크리스마스 종우가 만든 첫작품 오 이쁘다 종우가 이걸 아빠가 만든거 수상 이걸 둘이 저녁을 지키려는 공공하는 새에 남편으로 남편으로 종아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우 생일 축하합니다